요한이 형, 마돈나 개방났으면 좋겠고, 영화 오늘 재밌게 보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수원 감독님, 마돈나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마돈나 화이팅! 마돈나 7월 2일 개봉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재밌게 보겠습니다. 화이팅! 영희언니 연기 기대하고 왔고요. 마돈나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영화 만들어지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작품인데 배우 변요한 형 초대받고 왔는데 기대하겠습니다. 보고 꼭 감상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수원 감독님의 마돈나. 재밌게 보겠습니다. 마돈나 화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헨리입니다. 마돈나 영화 대박나세요. 재밌게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! 오케이. 이쪽으로 나오셔도 돼요. 저 여기 자꾸 기자님이 저기서 물어보셔요.